선관위가 지금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겁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찍어낼 수가 없으면 일단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위조 투표를 투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하게 이름들 뜰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배포라는 것은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역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 가지고 인쇄소에서 당일 투표지하고 사전 투표지를 다 여러분들 만든 다음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들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 투표지를 집어넣어서 투표함을 봉한 다음에 그걸 법원에 제출해 온 겁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인 날인을 여러분들 맹하게 되면 거짓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못하기 때문에 전산 조작범들이 선거 무효소송만 제기가 되면 본인들이 100% 발각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그래도 하겠지만 전산 조작에 엄청난 위험이 뒤따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예 신분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지금 남아있는 수단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관절시키게 되면 선관위의 부정선거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절요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저는 바닥부터 여러분들 올라오면서 개인적으로 이 소위 기회, 찬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을 잡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kbs가 보도를 하고 선관위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던 그동안 그토록 완강하게 여러분들 저항하던 바코드를 여러분들 사용하는 qr코드를 바코드를 사용한까지 여러분들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몰린 겁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런 국민들을 속이려고 달라드는 것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위조투표지를 생산 제조하는 바로 그 비법을 마지막까지 숨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보 천친 국민의 힘은 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민간인들이 나서 가지고 세상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마음껏 정궁 방방곡구에서 여러분들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지 마음대로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12월 25일자 12월 2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거의 처음으로 이런 보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마지막까지 실랑이가 됐던 부분이 바로 투표관리관 날이 높고 줄다르기입니다. 끝까지 국민의힘이 요구를 했지만 선관위가 거부한 겁니다. 왜 투표관리관 4인 날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관위가 부정승을 더 이상 할 가능성이 현재에 낮아지는 걸 뜻합니다. 정부와 선관위는 수개표 과정 추가 공무원 참여 비중 상향 경찰 입회 강화 등에 관해서는 의견을 거의 같이 하고 있다. 다만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꼭 날인해야 되는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58도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은 후 교보한다고 정했는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를 인쇄로 가름한 경우가 부정선거 근거가 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날이 나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는 특정 시간대 사람이 몰리는 사전투표의 특성상 대기주율이 길어질 수 있고 투표 지연에 따른 민원과 비용 증가를 잃을 수 있다는 난색을 표하고 투표를 어렵지 않게 해서 투표를 올리니 더 집중해야 되는 지지다. 투표를 올려야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까?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을 올려야 부정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15%여야 했습니다. 그것을 부정선거하기 위해서 22%로 끌어올린 겁니다. 7.49%를 뻥튀기한 겁니다. 선관위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범죄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국주로 치러온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 범죄집단이 여러분들 범죄를 하는데 투표율을 뻥튀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7.49%를 뻥튀기해서 15%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이러면서 사전투표율을 22% 올리고 3만 7,453표에 유령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3만 7,452표를 진교훈와 함께 쑤셔너지고 한 표를 컴퓨터상의 개수조정을 위해서 맨 하단에 있는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 한 표를 넣어서 그리고 좌우가 일치되게 해서 이러면 컴퓨터작업을 끝낸 겁니다.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에서 유력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 조작 방법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됐던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쏭내를 내지 않습니까 투표를 어렵지 않게 해서 투표를 올리는 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도장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야 됩니다. 진짜 사악한 놈들입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뭡니까 질기고 강한지 조선놈들의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조선놈들입니다. 조선놈들이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건지 김정은이를 보면 그게 조선놈의 식상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선놈이거든요. 이렇게 밝혀졌는데 투표율을 올리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위조투표지를 계속해서 만들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는 계속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그냥 입을 다물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 자유대한민국이란 것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왜 참전권 자체가 무인해지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불리다가 결국은 국민의힘이 포기를 하고 양보를 한 겁니다. 양보를 했기 때문에 2002월 12월 27일 나온 보도자료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에 사인 날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름들 뭡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될 일입니다. 수개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조투표제를 투입하는데 무슨 수개표가 의미가 있습니까 도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나라가 진짜 제가 볼 때는 사기꾼들이 뭡니까 세금 먹고 사는 놈들이 사기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나 지역선거관리는 그냥 범죄집단입니다. 범죄집단. 범죄를 저질러온 집단인 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다. 이번이 저로의 기회입니다.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전문자적인 소견이나 촉을 미뤄볼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을 법대로 하라는 부분만 관철시키게 되면 선관위를 백기투항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3구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들 진행될 때 민간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명선거 이 공명선거 여러분들 안심투표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세 가지 사전투표의 qr코드 대신 바코드 사용할 것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 사인 지금은 중앙선거인회 제작한 도장을 인시하여 날인을 가나마 개표시 사전투표 우편투표 를 먼저 개표할 것 이 세 가지 가운데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2번에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1번하고 3번은 직접 투표 결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r코드는 국민의 정치적 성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활용한 것이고 지금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고 전산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그 뒷배경이 바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 부정 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온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가 아시아 여러분들 뉴스에 올린 구멍 뚫린 투개표 시스템 과연 이대로 좋은가 공직선거법은 투표지의 사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지의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투표지는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 날인 도장 모양이 투표지에 그려져 있는 출력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지는 선관위가 일률주로 자체 제작한 도장을 투표관리관에 교부하여 투표지에 날인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고 있는 바 이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표지의 사후 위조 문제가 발 문제됐을 때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날인된 인형이 자신의 사인으로 날인한 그 인형이 맞는지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 총선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런 존망문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인의 신분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결판되느냐 2024년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사인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최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투표지에 붙일 수가 있으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선거결과 결정된 겁니다. 국팀은 대표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지금 찍는 겁니다. 이거를 다 중앙선거 관련해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다 이렇게 이름될 그러니까 투표지의 진본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북경에서도 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고 사당동에서도 만들 수 있고 과천인쇄소에서도 만들 수 있고 치영여름인쇄소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징글징글합니다. 선관위가.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게 노력하는 가운데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보도문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관련자들의 은행에서 사실과 진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거짓입니다. 책임을 갖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그냥 범죄를 저질러 온 겁니다. 나는 진짜 구역질이 납니다. 이런 조선인간들을 보고 저것들을 여러분들 먹여 살리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들 온 정치인에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전국의 여러분들 비밀 여러분들 인쇄소에서 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대량으로 투입하고 투표소에서도 이런 개표소에서도 투입하고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성이 떨어지게 되면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버리고 본인들이 여러분들 아는 거래관계에 있는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지역선관위가 다 뭡니까 위조사전투표지 당일투표지들 다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에 맞춰서 만든 다음에 투표함을 채워가지고 법원을 제출하고 바빠다고 신건 다발 같은 이런 투표지하고 이런 이발이 인쇄소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이런 자른 그런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나와도 조재인이나 이러분들 이동헌이나 천대역 같은 그런 대법관 친구들은 모두가 뭡니까 다 눈을 감아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특표소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를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지역선관위가 모두 다 이런 투표지를 다 위조해 갈아치워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힘이 이걸 분명히 관철시켜야 됐습니다 거의 포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안 내놓으려고 하겠죠 왜 본인들이 생명줄이니까 그리고 한 번만 부정성어지려면 대한민국을 다 가질 수가 있는데 그다음 대통령성 지방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무너지게 되면 이 부분이 끝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투표관리관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불법 도장을 사용했으며 이걸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이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표지를 전국 방방곡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선관위원장 및 투표관리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현재 진행이 없습니다 모두 한 번리가 경찰이나 검찰이나 다 묵산해버리는 겁니다 세금 먹고 사는 조선놈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금 먹고 사는 북조선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진실의 승림은 4.15 선거 직구에 전국적으로 물류센터 화재 산불 발생했습니다 소각장 여러분들 수십 군데에서 발표했잖아요 한 번 공병호 tv에 다뤘죠 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를 다 태워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으면 위조 투표를 못 만듭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훔치지 않는 한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내니까 관리관 도장 주변에 흰색 사각형 흔적이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딱 잘라가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로 인시한 겁니다 대구시 중남구 선거구 개표소에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가 발견되어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자른 겁니다 이미지 파일을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원형으로 붉게 인쇄되어야 하는데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는 붉은 원형 도장 뒤쪽에 사각형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관리관 도장을 jpg 파일로 복사해서 사각형으로 자른 후 복사해서 붙여넣고 인쇄를 한 것입니다 인쇄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거 하나 관츠를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중앙선관이 사무총장의 김용민을 임명했는데 이거 하나 여러분들 관츠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거 하나 관츠를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거 하나 관츠를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임명한 사무총장인 김용민이 이거 하나 관츠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서울법대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서울법대가 그 잘난 머리를 가로서 서울법대 출신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민 서울법대 이러면서 출신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나 관츠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뭔가 하니까 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이게 이제 어느 곳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용산일동인지 이거는 또 이름만 나온 겁니다 이름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뭐죠 이게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에 사인 날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모두 다 위조투표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쑤셔넣고 저기 쑤셔넣고 여러분들은 법원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 다 이름들이 뭡니까 이게 2년 동안 투표함 속에 들어있은 투표지들입니까 이게 각자가 던진 투표지를 모아놓은 겁니까 정말 참 나라가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년 넘게 이런 투표함 속에 있었던 투표지인지 각자가 던진 투표지가 이렇게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나올 수가 있는 건지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김정은하고 똑같은 놈들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 동안 투표함 속에 몇 킬로와 이름들 하중을 받는데 이게 투표지입니까 이렇게 빳빳한 투표를 넣는 투표자가 누가 있습니까 각자가 던진 투표함을 다 모아가 이런 100장씩 묶었는데 이렇게 이런 빳빳한 신권 다발이 나오냐 이야기 이게 될 수 있냐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입니다 그럼 범죄를 어떻게 저질러 왔느냐 내가 경찰 수사관도 아니고 검찰의 이름 공공수사부에 속하는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년 8개월 동안 이 문제를 이름들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겁니다 이런 박사학위를 따는데 3년에서 5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거부정 문제를 3년 8개월 매달렸다는 이야기는 그냥 도사 수준에 올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부정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홍길동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임극정의는 사전투표 득표수 50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값에 따라 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전산장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표소 현장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 그다음에 모든 현장에 개표 상황표가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각 후보가 몇 표를 받았는가 여러분들 송출을 하게 되면 집계가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서버입니다 집계서버를 조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홍길동에서 몇 퍼센트를 훔쳐 가지고 임극정에 더해 주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 그냥 한 초등학교 여러분들 고학년 정도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한 줄짜리나 두 줄짜리를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선거구마다 조작값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변수를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가 100표가 150표가 되고 200표가 225표가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될게끔 그렇게 돌린 겁니다 두 번째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줄인 투표지 투표관리관 이게 투표지가 아니고 투표관리관 도장 4인 날인 대신에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야기했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인 이야기했고 집계 서버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집계 서버를 이용해서 조작하는 것은 2021 총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투표관리관 4인 날인을 선관위가 받아들이도록 그게 법에 규정되도록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투표관리관 4인 날인을 이번에 간천하지 못하면 그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더블당 체제에서 50년 100년 정도 살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안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배가 부른 사람들은 체제가 바뀌면 자기는 무슨 일이 있겠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에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그냥 계급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거 부정 계급들이 그게 진골 선골 뭡니까 쫄골 다 생겨가지고 저것끼리 다 헤쳐먹겠죠 입학도 여러분들 특혜 주고 무슨 뭡니까 법률전문대학원 광검물량 모든 게 자기들이 해먹겠죠 조선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악랄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가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 몰라가더라도 완전히 김시왕조가 건재하지 않습니까 조선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겁니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남조선에서 그렇게 악랄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데 꼭 점쟁이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현상을 분석을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현상을 가지고 전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가